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MBC 가요대재전 MC를 맡은 디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아담한 남편 조건 저는 아담 부인 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쿤트리의 니클 디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정커플의 은정입니다 은정씨 결혼하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헤어지신 거예요?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미워졌나봐요 아 어디 가셨어요?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는지 네 지금 장우씨가 안계셔도 우리 MC가 7명입니다 저희가 가요대재전 사상 최대 MC공단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요 이번 가요대재전은 특별히 여기 광명 스피드업으로 나왔잖아요 긴장돼서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네 저도요 민폐 MC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장군님은 벌써 민폐 MC가 된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은정씨 장군님이 뭐예요? 아무튼 정말 강연각색 8명의 MC 군단이 함께하는 2011 MBC 가요대재전 2011년에 빛낼 최고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네 무려 43개 팀 171명의 가수분들이 저희 가요대재전수로만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주인공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 계신데요 가수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죠? 궁금하시죠?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네 자 2012년 MBC 가요대재전 그 주인공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? 하나 둘 셋 엄청납니다 예 우리 스타분들은 큰소리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광객분들의 환호가 장난 아닌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 되시죠 네 2011년을 뜨겁게 달궜던 노래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건 씨 그 전에 2011 MBC 가요대재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셔야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케이팝 가수분들이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계신 최고의 가수분들이 청백으로 나눠서 이름하여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름하여 케이팝 아이콘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준 팀에게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방투를 보시면서 청팀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청 또는 청팀 네 또 백팀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백 또는 백팀이라고 쓰시고 샵 5453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2011 MBC 가요대재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MBC 가요대재전